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2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을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아이페즈로 확정했습니다. 슬로건은 지정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아이페즈가 미래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포부가 담겼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년 동안 아이페즈가 거둔 성과와 의미 등을 슬로건을 통해 세미나와 행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아이페즈는 지난 2003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0월 15일 인천경제청이 개청했습니다.